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해 신학대학교 캠퍼스타운 청년창업지원팀 신학호차 대표 황병준입니다. 장로해 신학대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지원하고 이제 창업에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기독교 교보제 그리고 기독교의 인쇄 여러가지 기독교 교회에서 필요한 컨텐츠들을 잘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여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하나 개발단계이지만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주신다면 저희에게 좋은 힘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치제품 영상으로 찾아갈건데요. 그때까지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